초복이 다가오면서 서남의 대표 보양식인 민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31톤에 그쳤던 민어 조업량이 올해 현재까지 121톤을 웃돌며 올 2월부터 평균 경매 가격은 1kg에 1만 3천 원대로 약세를 보여왔지만 7월에는 평균 3만 3천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. 7월 들어서는 지난 1일 경매에서는 1kg에 4만 천 원, 8일에는 평균 4만 5천 원을 기록하는 등 본격 성처를 맞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